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명예 박사라는 게 있죠? 무슨 뜻일까요? 박사인 것도 같고 앞에 한 마리 덧붙였으니 뭔가 다른 것 같죠? 명예 박사란 진짜 박사는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상에 속거나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마음 쓰고 좌절하고 때론 자신을 망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만든 오류들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신기루들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헤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들어갑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 짝퉁 안보는 가라! 안! 안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기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사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사점과 온라인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김대리, 우리 회사 달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구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네?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잡하고 또 쉽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로이드프스 이야기 마저 듣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스핑크스 수수께끼 얘기해다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기약을 했는데요. 네, 스핑크스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죠. 네,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 기억하시나요? 아침엔 아침엔 둘 아침엔 넷, 점심엔 둘, 저녁엔 셋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낮에는 두 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이랬더니 오이리프스가 인간이다 그래서 맞았다 넘어갔고 스핑크스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태배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책에서 이 스핑크스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이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수수께끼가 오이리프스 자신에게 끔찍하게 적용된다는 걸 오이리프스는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일반 어느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했는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오이리프스 자체가 그 어린 그냥 아기였을 때 태어나자마자 꼬챙에 찔려서 그 잔인한 모습으로 족쇄가 채워져서 강제로 내 다리를 걷게 되었고 그리고 태배로 와서 통치자가 됐을 때는 그 누구보다 더 굳건하게 자신의 두 발로 서서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눈을 찔러서 세약한 눈먼 거지가 되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다니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너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오이리프스는 몰랐다는 거죠.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다음 내가 인간임을 인류의 일원임을 알라 그래야 무엇보다 내가 아무것도 모름을 그리고 네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언제나 내가 정말로 아는 것으로부터 내 주위를 돌리기 위한 수단임을 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안다고 막 자만해서 난 문제를 풀었어 난 스핑크스 문제를 풀고 태배를 구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한 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안다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로 아는 것으로부터 주위를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스핑크스의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참 가을만큼 생각이 깊어지네요. 네. 이 책은 스핑크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길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분석을 해놓으셨다고 네. 똑같은 새길이 오이디프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스핑크스가 지금 말한 그 세 가지의 경우 네. 그 세 가지의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 새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듣고 정말 그렇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비슷한 해석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 거 보면 또 다 맞진 않지만 충분히 누군가는 수긍할 수 있는 답들 네. 정답은 없나 봐요. 세상에. 그러니까 애매모호함 자체가 어떤 게 정확하고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 새길 우리가 합쳐지느냐 아니면 갈라지는 길에 서 있느냐 일단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는 방향이나 자기가 온 방향 가는 방향에 따라서 합쳐지는 길이 되기도 하고 갈라지는 길이 되기도 하고 네. 단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든지 단정하지 말자 단언하지 말자 이게 어떤 외교관들에서는 수사를 우리도 사용하자 이런다기보다는 내가 단언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단언하지 않으면 내 의견으로 단언해버리면 상대껄 받아들일 틈이 없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기 눈으로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나이 들면요. 우리가 흔히 어른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직관 달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일 수 있지만 나이 들면 편견과 고집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귀가 좀 어두워지지 않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잘 안 들리면서 자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굳어요. 처음에는 퇴적이 되면서 물론 진흙처럼 이렇게 쌓이는데 앙금처럼 쌓이는데 세월이 오랜 세월에 세월의 무게를 누르면 이게 돌덩이처럼 딱딱해져가지고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야 인마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단정해버려서 젊은이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죠. 젊은들이 그러니까요. 꼰대랑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간혹 나이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포용력 있고 이런 분들 만나면 유연한 분들 계세요. 정말 존경심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들어주고 그래 네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그 젊은이가 그 상대방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대화가 되는데 야 니들 땐 다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지. 청춘이 왜 아파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밝고 빛나야 되는데 그럼요. 다른 거는 필요 없더라도 조언, 상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젊은이가 얘기할 때 그 친구가 충분히 얘기할 시간만 좀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만 줘도 어딘지. 안 듣고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자기 말을 해버리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할 말을 할 말도 없고 길을 못 찾게 돼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서 답을 내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답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흐릿하던 것들이 어느새 또렷해지고 돌아서서 분명히 상대방은 나한테 답을 해 준 건 없는데 내가 참을 얘기를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집에 갈 때 보면 흔히 우리가 감정을 다 쏟아내서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무언가 내 안에서 흐릿하던 것들이 이렇게 선명해질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도 자기 언어로도 표현하면서 명료해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주시는 어른분들은 잘 안 계시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좀 어른이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들어주는 연습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새파랗게 점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계속 대결을 하는데 또 아예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자체를 반박하는 글이 나옵니다. 테이레시아스가 프로이트한테 박사 당신은 이 이야기의 규모는 제대로 파악했지만 전체적인 요점은 파악하지 못하셨소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러네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은 당신이 만든 그 콤플렉스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오이디프스라는 거예요. 이제 저자 얘기는. 오이디프스는 그냥 평범한 오이디프스였고 그 사람이 어머니하고 자고 싶어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의 잘못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싶어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자기가 아라이오스를 죽이고 한 명만 살아남았거든요. 목격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럼 목격자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 죽인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런 밝혀진 장면인데 계속 만류를 하거든요. 거기에 테이리에서 할 수도 있었고 장림 예언가지만 그냥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으면 밝히지 않으면 될 일을 끝까지 밝히고 왕비는 두려움이 떨면서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니디프스는 알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혀서 끝까지 걸 물고들어서 밝히거든요. 진실을 그러면서 비극이 딱 드러나고 왕비는 목매달고 자기는 눈을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알려한 그 그리고 그를 막으려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그 장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 한가닥 알암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니디프스의 비극이죠. 하긴 그 컴플렉스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그 본인은 그 컴플렉스와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뭐 프로이트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알려고 하는 그 욕망 어떻게 보면 안락함 이런 것보다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반드시 알려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면 비로소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의문이 들면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져버리는 거죠. 알면 명확하게 자명하다 그러잖아요. 자명하다. 자명한 일. 그래서 낱낱이 다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비로소 이제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호도 똑같은 거예요. 다 밝혀지고 이러이러하다 하면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밝혀졌으면 비로소 포기하고 죽음 내 가족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비극 이제 그 비극의 고전이잖아요. 오이디프스 신화가 근데 이 비극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지점이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한 그 욕망 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 신들이 아니고 신탁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신호를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읽은 것 중에도 다만 신호를 줄 뿐이다 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 오이디프스가 만약에 알려고 한 욕망을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그 어머니이자 부인이 요카차랑 편안하게 태배해서 새로운 신화가 됐겠어요. 네. 그리고 역병이 돌아서 갑자기 신탁을 받았더니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한 놈을 찾아라 찾아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때 전염병이 돌았던 거는 너무나 불결하게 환경이 그래서 돌았던 건데 신탁이 그렇게 왔다고 해석을 또 들은 사람은 나름대로 해석해서 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오해를 하면서 그걸 또 끝까지 밝히려고 하면서 이제 비극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걸 그 신탁을 얘기한 사람은 그 모든 사실을 크레온이라고 라이오스의 동생입니다. 그 삼촌이죠. 알고 있는. 사실은 원래 요카스테 남편이 라이오스 죽고 나서 크레온이 원래 왕이 돼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람이 뭐 스핑크스 문제 풀었냐 하면서 요카스테랑 결혼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럼 크레온은 왕이 되고 싶었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2인자로서 만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이제 오이리피스가 떠나고 나서 왕이 되긴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 사실은 다 알면 좋을 것도 없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만 알아도 모호함 모호한 상태로 두는 것도 그거를 견뎌내는 게 어쩌면 현명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월호 사건 이런 이제 사건 사고 이런 거 말고 부부간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간이라든지 너의 과거를 얘기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알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적용할 수 있겠네요. 진짜 사소한 거지만 꼭 알지 않아도 되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적당히 짐작만 하는 상태에서 넘어가줘도 될 걸 굳이 끝까지 파헤쳐서 비극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요. 남친, 여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캐지 맙시다. 이게 우리 대표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나와 친한 사람의 과거와 모든 일것을 다 알고 싶은 욕망 알면 근데 알아서 좋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짐작을 하면 어느 정도는 내 입장에서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짐작을 좀 하잖아요. 아닐 거야 이렇게 하는데 다 알고 나면 이제 그 자기 믿음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상대는 이제 도저히 다시는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굳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지점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비극이 딱 드러났어요. 모든 게 밝혀지고 정말 눈을 찌르고 뭐 이러면서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이디프스의 행동입니다. 오이디프스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가 이제 죽고 이랬는데 그 모든 걸 운명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더듬거리면서 딸 이제 안티고네와 같이 그 방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고 진실에 끝까지 맞서서 진실을 이제 밝힌 다음에 자기가 죽고 싶다는 소망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아 죽고 싶은 소망 네. 그리고 삶을 견디는 것이 삶의 모든 의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견디는 것을 해낸 거죠. 삶을 견디는 것 삶의 의무 중에서 가장 힘든 의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내 자기는 너무나 이제 엄청난 짓을 저지른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소망마저도 단념하고 끝내 이제 뭐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 알아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냥 인간으로서 끝까지 장님으로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수명을 다 살아냈고 결국은 불멸의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이야기 인간이 불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배의 왕으로 전 그냥 그런 고통 없이 신화도 안 될래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조용히 잊혀지고 싶어요. 뭐 요즘에 보면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한 목숨 포기 죽고 싶다는 소망 그냥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듯이 그렇게 하기 쉬운데 오이디프스는 영웅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끝까지 살아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오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오이디프스 콤플렉스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 새로운 해석 을 이 작가가 해냈죠. 놀라운 작가입니다.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일반인이라면 그걸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자신한테 못 견디죠.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은 새로운 해석이고 보통은 영화에서 변주라거나 연극이나 문학에서 변주라면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러겠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남아있는 그 순간이 근데도 살았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티고네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오이디프스라는 콜로노스의 오이디프스라는 글의 안티고네 대사인데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던 대로 타국의 땅에서 생을 마치셨어요. 고유한 그늘 속에 영원한 안식처를 얻으셨고 애도하는 사람 없이 가시진 않으셨어요. 라고 안티고네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불행하게 죽지는 않은 거죠. 주변에 애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편안하게 죽었다. 아버지이자 오빠 그러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빠라고 해야 될까요? 오이디프스가 낳았는데 같은 같은 엄마를 가졌잖아요. 그렇네요. 복잡하네요. 전수가 복잡하네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같은 피를 가진 아버지이자 오빠 안티고네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시 써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티고네도 몰르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들을 앓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로 첫 번째 충격은 오이디프스가 그랬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 되겠죠.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아니구나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아닌데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오는데 엄마와 내 아버지가 엄마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충격적으로 안티고네가 알 수 있는 것 뭐 그 정도겠죠. 그거 하나인가요 뭐가 하나 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안티고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써서 새로운 해석을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장님이 된 오디프스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옆에서 모시면서 같이 노숙도 하고 정말 굴속에 들어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오셨죠. 그 심정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심정도 또 오디프스 못지않게 끝까지 살아낸 거잖아요. 안티고네도 두 모녀를 부녀를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끔찍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다행이죠. 오디프스 입장에서 다행이죠. 딸이 있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은 서로 싸우고 왕 되려고 나중에 신화에 보면 둘이 교대로 왕을 하자 이랬는데 한 명이 왕을 했다가 안 내놔서 둘이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딸은 딸은 아버지를 끝까지 아버지의 참혹한 운명을 끝까지 보살폈다. 여자가 낳으나 역시 옛날이나 현재나 딸이 낳는가 봐요. 큰일 났어요. 저를 어떡해요. 하나 더 낳으세요. 큰일 났네 정말. 그리고 보통 아시겠지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약간 성적인 코드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프스가 청동 브로치를 떼서 눈을 반복적으로 찔러서 눈을 장님이 되게 하는 장면 얘기를 하는데 오이디프스는 잘난 차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세를 의미한다. 보통 눈과 남근은 같은 의미다.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테이레시아스가 아니다. 만약에 오이디프스가 스스로 거세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는 그 옆에서 봤으니까 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을 찌른 거는 수치심 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눈을 가리면 사람들이 내가 안 보이니까 남이 나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하듯이 그 사람은 고이디프스는 그 당시에 수치심에 한 거지 거세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다.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쪽쪽 매번 다 반박을 하면서 둘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특히나 브레이트 할아버지가 좀 많이 가셨어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눈하고 굳이 연결을 하자면 남자라는 시각적 자극에 반응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 볼 수는 그걸 어떤 성적 욕망이나 연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눈의 상징성은 좀 다른 의미가 더 크죠. 꿈의 해석을 보면 꿈을 꾸며 여러 가지 줄거리도 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골목이 나와서 계단을 막 올라갔더니 그 계단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딱 뭐가 있었고 이런 꿈을 꿔요. 그럼 꾸고 나서 그 책에 보면 어떤 걸 뭘 상징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 계단은 뭔가 성적인 걸 풀고 싶은 욕구라든지 방이라면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좁은 계단은 뭐고 이런 식의 해석을 다 해놓습니다. 저는 거의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보고 해석을 한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겠죠. 다 맞춰서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 꿈 해몽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프로젝트식은 아니겠지만 나름의 해몽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주역이나 이런 거에 기반을 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주역에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걸 공부한 사람들이 응용을 하시겠죠. 응용을 해서 막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꿈이 기억나는 게 1년에 한두 번 거의 꿈을 기억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닥 이렇게 그거를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그 꿈에서 읽을 때 저도 꿈이 기억이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일어나서 프로이드가 한 것처럼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무슨 꿈 꿨지 막 생각하면서 노트를 여겨서 자다가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꿈이 굉장히 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꿈이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노트를 읽어보면 내가 이런 꿈을 꿨었나 싶은 까맣게 잊어먹고 왜냐하면 자국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눈도 감은 상태로 막 쓰거든요. 이런 꿈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아 이게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늦으셨나 봐요. 굉장히 그때 제가 학생 때였기 때문에 심지어 새벽에 깨자마자 꿈 꾼 걸 쓸 정도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데 보통 소설가 분들 중에 꿈에서 어떤 그런 상상이나 이런 걸 좀 얻으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새로운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서 현실계에서 직접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니까 자기의 욕망이나 무의식에 잠들어 있던 거를 꿈에서 발현한 거를 받았으니까 의외로 또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한번 노력해봐야 되겠네요. 꿈을 그런데 뭐 1년에 한두 번이 그거 언제 그게 기억나서 받아 적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엄청나 황금 같은 꿈이 아닐까요. 그걸 바로 소설로 쓰면 예지몽 그랬으면 좋겠네요. 새해의 길이 만나는 곳 셀리비커스 얇지만 만만치 않은 책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박현경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한 주 정도 쉬시고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이디프스 컴플렉스는 근친상관이 포함이 되죠. 만약 혈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랐다면 유모를 엄마로 안다면 이것도 근친상관일까요. 단지 유아기에 각인된 사람한테 가지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보면 안 될까요. 제가 감히 프로이드에게 반기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가 너무 오랫동안 무비판적으로 인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 욕망을 너무 광범위하게 작용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프로이트가 오이디프스 신화를 한 어떤 한 방향으로만 몰아갔다고 지적한 셀리비커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세상의 어느 이론이 인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꼬치 색깔을 완벽하게 재현할 물감이 없는 것처럼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한 증명이나 논리적 해부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제 제가 어차피 해결될 일 아니니까 흔들리며 살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을 봐도 이건 뭐 미뤄도 이런 미뤄가 없죠. 욕심은 또 짐승보다 더할 때가 습다고요. 저 역시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며 사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면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볼 일입니다.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돌아보면 말이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찮아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후원자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형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RPM 국민라디오를 보다 국민라디오를 보다 국민라디오를 보다 다시 확인k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